취소소송을 연상할 수 있는 숫자는 3, 3, 6 취소소송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정리할까? 라고 해가지고 3, 3, 6 취소소송을 연상할 수 있는 숫자는 3, 3, 6 그래서 첫 번째 3부터 부터까지 첫 번째 3은 취소소송에 등장하는 사람 크게 3명이야 소송을 3주체로 하죠 싸움을 그는 사람 원고 국민 싸움을 그는 사람 피고 국가행정청 그리고 둘이서 싸우는데 사법부 법원 앞에서 재판을 통해서 잘 잘못을 따지는 과정 사법부 법원 이게 3주체가 됐죠 물론 참가인 보조 참가 엑스트라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격까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두 번째 3은 우리가 재판이 진행이 되는 단계는 크게 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어에서 논설문의 3단계가 뭐야? 서론, 본론, 결론이죠 소송도 3단계 서론, 본론,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해당되는 걸 요건에 대한 소송에 들어가기에는 요건부터 먼저 심리하는데 이걸 요건심리라고 하고 그리고 본론에 해당되는 게 본안심리 그리고 결론에 해당되는 게 재판의 결론을 우리가 판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는 크게 3단계 뭐 쉽죠? 그래서 서론, 본론, 결론 세 단계가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 6, 요게 또 중요하죠 마지막 6, 이 마지막 6은 뭐냐 요건 심리는 6가지란 말이 아니라 육하 원칙을 생각합니다 이게 소송 요건과 거의 맞물려 떨어져요 요건 먼저 누가 출전 선수들의 자격 요건을 아주 깐깐하게 따져봐 원고가 될 수 있는 적합한 자격, 법률상 이기는 원고가 협의의 소액이 있는 원고가 지금은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자격 요구가 주는 원고가 누구를 상대로? 피고, 피고가 될 수 있는 적합한 자격, 처분청, 행정청을 상대로 어디서? 경기장이죠? 관할. 무엇을? 대상적격이죠? 대상.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를 어떤 절차로 약간 변형해서 행정심판 전체주의 언제까지 재소기간 그리고 외에는 없지만 가구제외를 집행정지는 말로 대치하고 그리고 기타 등등 이렇게 되겠죠?